이 제품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더 제가 참고 되실 만한 거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고가의 카메라 하고 이걸 떨어뜨리거나 굴르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케이지들을 많이 쓰세요 이제 이 케이지가 이제 뭐 많이들 쓰시는 그 스몰리그라는 회사의 케이지인데 아마 중국산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거 중국에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다 각각 카메라에 맞게 별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호환되어서 쓰는 건 아니고 딱 이 알파7C에 맞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장착할 때 많은 분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그냥 무시하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보통 이런 케이지는 이 밑에 이 그 카메라와 연결되는 나사 요 하나만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구멍하고 요기 있는 이 나사를 연결하는 거죠 근데 그럼 우위가 약간 떠서 따로 놓을 수 있어서 이 케이지 같은 경우에 옆에 나사가 하나 더 있어요 나사가 더 있어요 근데 이 나사를 그냥 박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사 어디다 박냐면 이 카메라 옆에 그 카메라 줄을 연결할 수 있는 거기다가 요 구멍을 통해서 나사를 박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지금 제거되어 있지만 이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줄을 연결하는 고리가 들어 있어요 사실 이쪽도 들어 있었던 거죠 요거를 제거를 해야만 이 케이지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 나사를 풀어야죠 요 나사를 풀어야 돼요 풀고 이렇게 이제 껴서 딱 결합이 되면 요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데 요기 보시면 요 카메라 줄 연결하는 고리와 나사 연결하는 부분이 딱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처럼 이런 고리가 달려 있으면 여기가 연결이 안 되고요 뜨죠 그 고리 때문에 그리고 또 나사도 꽂을 수 없어요 근데 그냥 불편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밑에만 고정해서 위에가 약간 벌어진 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동영상에서 여기 달려 있었던 이 고리 이 고리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거를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걸 제거하려면 일단 카메라만 두고요 자 요거 이제 잘 보시면 삼각형의 고리 위에 플라스틱이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거 빠질 수 있나 이렇게 보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걸 보면 아 이거 제거할 수 없는구나 아이고 고약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제거 하냐면 먼저 이 플라스틱 그 삼각형 고리를 둘러싸고 있는 플라스틱 부터 빼야죠 자 요게 겉으로 보면 되게 단단하고 튼튼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손톱으로 한쪽을 요렇게 제끼기만 예 제끼기만 해도 쉽게 빠집니다 이렇게 제끼면 빠지죠 빠져요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를 빼내야 되는데 요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손톱으로 제끼기 어렵고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도구를 사용하면 카메라에 기스를 내기가 되게 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손톱깎기 세트에서 손톱 다듬는 그런 거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요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요거를 제끼죠 눌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껴요 그래서 요거를 빼는 거죠 이제 하나씩 자 요렇게 해서 빠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면 빠져요 자 요 고무 요 플라스틱은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빠지자마자 바로 껴놓고 안전한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구입했던 요 박스 같은데 속에다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제품을 구하면 비닐 하나 버리지 않고 박스채 보관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중고거래 할 때 다만 천원이나 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보관 상태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고리를 제거 했죠 양쪽에 고리가 다 제거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보호 케이지를 끼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호 케이지를 끼우는데 제일 먼저 아까처럼 여기 나사 나사를 제일 먼저 끼웁니다 자 근데 이 재미있는 게 이 케이지를 보면 밑에 이렇게 도구가 붙어 있어요 자석식으로 붙어 있어서 잊어버리지 않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전용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이 전용 도구를 이용해서 조여 나가시는 게 좋아요 자 먼저 꽉 조이지 말고요 왜냐면 밑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자 밑에를 이거를 요 끝으로 이렇게 조이시는 거죠 조이면 쉽게 들어갑니다 위치가 딱 맞았으니까 자 여기 어느 정도 조여졌을 때 아까 그 나사 작은 나사 연결하는 부분을 더 확실하게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요 부분을 조금 힘을 가해서 단단하게 체결하면 끝입니다 요게 이제 다 연결된 거고 요거 어 연결 도구는 잊어버리지 않게 딱 제자리에다가 놓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카메라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완전하게는 보호가 되지 않더라도 보호가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특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편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밑에 즉각 체결하기 위한 이제 도브테일이라고 해서 요런 도구를 다는데 이 도구가 아예 밑에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 전용 예 헤드라고 그러죠 이 헤드에 딱 끼우고 조이기만 하면 결합이 되는 이런 형태로 기능을 갖도록 밑에가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뭐 가격은 한 4 5만원 선인데 상당히 이 기존에 비싼 고가의 카메라를 보호하는 데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녹음을 좀 더 좋은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싶으면 그 마이크를 달 수 있는 그 슈가 요 케이지에도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거기다 끼우고 예 끼우고 요 옆에 마이크 단자 끼울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딱 결속하면 자 이런식으로 음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구요 또 한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 이 카메라에 달려 있는 렌즈의 화각 화각 이라고 하면 이제 얼마나 넓게 좁게 화면을 구성해서 찍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건데 이 화각이 28에서 60 정도예요 보통 표준화각이 24에서 70 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더 좁죠 그 범위가 그래서 좀 멀리 있는 걸 찍을 때도 부족하고 가까이 있는 거를 찍을 때도 부족해요 자 그래서 이 이런걸 이제 표준 줌이라고 하는데 이 표준 줌에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위해서 또 별도의 렌즈를 많이들 구입을 하시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엔 저는 가까이에서 셀카를 찍거나 가까이에 있는 동영상을 찍는 일이 많기 때문에 멀리 있는 좁은 화각의 렌즈는 별로 필요하지 않고요 광각 이라고 하죠 자 그런 렌즈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한 게 이제 삼양의 18mm 여기 이제 28부터 60이라고 했잖아요 훨씬 더 밑에 있는 화각인데 18mm의 렌즈입니다 렌즈 밝기는 1.8이라서 굉장히 밝은 렌즈인데 가격은 보통 광각 렌즈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를 역시 중고로 구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새 거 같지만 다른 분이 쓰시던 거를 물려받아서 쓰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장점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거의 신품에 가까운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싸게 구입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 바디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잘 어울리고요 모양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거를 장착하고 제 자신을 찍게 되면 아주 마음에 드는 모양이 화면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갈아 볼까요 뒤에 뚜껑 열고 돌리면 딱각 소리와 함께 체결이 되죠 아까 이 줌 렌즈 이 줌 렌즈 하고 체결되었을 때 하고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더 예뻐요 물론 자꾸 예쁘다는 얘기해서 그런데 자 이제 소개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켜가지고 동영상을 이렇게 찍으면 제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나오는 모습이 전체적인 화면과 그 속에서의 내 크기가 아주 적당하게 마음에 들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18mm인데 보통 20mm나 18mm를 많이 쓰세요 특히 자기 자신을 찍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이런 분들이 이 화각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사서 써봤더니 아까 보여드렸던 줌 렌즈보다 훨씬 더 용도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고 국산이고 AS도 편하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강력히 추천해 드리려고 요 내용을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제가 새로 나온 카메라 소니의 알파7C를 처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악세사리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보호 케이지 이거를 장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요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광각 렌즈 하나에 대한 소개까지 더 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분들한테 뽐뿌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حم이 przyCRIP 짐 endlessly 아멘